경고에 의하면 제가 찾는 차가 분명히 있거든요. 드디어 H&D9.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차 굉장히 보고 싶었거든요. 드디어 찾았습니다. 제가 꼽은 베스트카는 현대 컨셉트카인 H&D9. 이름이 어렵습니까? 쉽게 풀어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디자인한 아홉 번째 컨셉트카라는 이야기입니다. 고성능 스포츠 쿠페. 날개가 펼쳐지는 듯한 버터플라이 도어와 카본 소재를 적용해 스타일을 살렸고 차체도 가볍게 했습니다. 이 부분? 아, 멋있네. 팀도 약간 카본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. H&D9 실내 인테리어를 직접 디자인하신 우리 여성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만났습니다. 이 차의 디자인의 주안점을 둔, 인테리어 디자인의 주안점을 둔 게 한마디로 딱 말씀하시잖아요. 뭐가 있을까요? 아, 스타일러 스컵처라고 해서 저희 현대차가 플루이딕 스컵처를 이제 소나타 이유로 계속 지향에 왔는데 그거를 이제 좀 더 진보적으로 표현하고 단순화시키고 구체화시킨 그런 조형적인 느낌을 주안점을 줬어요. 오늘의 제가 뽑은 서울 모터쇼에서 가장 좋은 차 바로 이 차 H&D9 이 차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생기긴 했어요. 우리 국산 차라는 게 뿌듯하기도 하고요. 어서 주세요. 인증샷은 이분과 함께. 아, 못 말려. 아, 못 말려. 아, 못 말려. 아, 용도장간taking